네 반갑습니다. 차승재입니다. 신신회 가서 미스터 맘마라는 영화를 했어요. 사실은 신신회가 저희 영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기획을 한다는 걸 거기 가서 처음 배웠어요. 신철 선배님한테. 나는 그저는 그냥 제작부였어요. 기획이라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 그래서 백한번째 프로포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혜씨 나왔던 영화. 그 영화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오석근 감독하고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안동규 선배 밑에 가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거 PD를 했고 그 다음에 유인택 선배님 밑에 가서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 기획을 했어요. 기획 PD를. 그래서 유인택 선배가 의외로 많은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운오필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첫 제작은 돈을 받고 튀어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 그걸로 이제 데뷔를 했죠. 이제 그렇게 첫 작품 제작자로서 첫 작품을 하시고 이제 계속 하셔서 한 그게 한 80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80편. 제가 생각해봤던 거 훨씬 많은데요. 작품별로 이제 한두 작품씩 좀 이렇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는 변칭 영화예요. 이 영화 되게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영화예요. 그때 판단한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기존에 나왔던 멜러 영화하고는 다른 멜러 영화예요. 그러니까 반 멜러적인 영화예요. 이 영화는. 멜러 영화는 감정을 최대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과장시키고 연장시키고 반복시키고. 그런데 8월은 그런 감정의 왜곡을 안 한 영화예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영화예요? 그럼 담담하고 좋은 영화예요?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담담하다는 거는 사실은 멜러 영화의 특성이 아니에요. 좀 다른 스타일로 러브스토리나 멜러 영화를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거를 먼저 보여준 전조가 있어요. 이 8월이 먼저가 아니라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접속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만나지 않는 러브스토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멜러 영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관객들이 뭔가 기존의 전통적인 멜러 장르보다는 좀 더 다른 느낌의 색다른 걸 원하고 있다는 거에 차관점을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시작의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대표님께서 두 작품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이게 바로 지구를 지켜라와 살인의 추억 그래서 봉준호 감독하고 먼저 작품을 했죠. 그게 플란다스에게라는 영화고 그 영화를 할 때 제가 예언을 했어요. 이 영화 무조건 망한다. 하도 우기고 하겠다니까. 프란다스의 영화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재밌게 만들 수 있대요. 요즘 말로 폭망했죠. 욕 만들었어요. 욕만 들었어요. 전국에서. 조금 빨랐던 영화 같기도 하고 봉준호 감독의 유머 감각이 잘 안 먹힐 때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영화를 할 때 작은 소품을 해봤으니까 좀 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날 보러 와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원작 대본을 줬어요. 그래서 대본을 믿고 정말 하성 연쇄살인사건이라는 정말 큰 사건을 정말 다른 시각으로 연극에 올렸구나. 이걸 영화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은 했지만 해보자. 그리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지구를 지켜라는 이 영화도 6만 6천 들었어요. 흥망 있는 영화인데 마케팅을 좀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지구를 지켜라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를 지켜라가 총재가 상당히 큰 영화예요. 이 영화가. 60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50억? 50억 정도. 사이더스가 갖고 있었던 모든 현금을 다 집어넣고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지켜라로 회사가 거의 문을 닫을 뻔했는데 살인의 추억이 650만 원 영화예요. 그 당시 스코아로. 그러니까 다 쓰러져서 문 닫은 회사를 다시 깨끗끗끗끗끗끗 해서 세우는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에요. 제작자가 한 달에 이런 롤러코스트를 타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살인의 추억 같은 걸 보면 그 당시도 좀 그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약간 뭐 엔딩이나 이런 논란이나 좀 그 시절에 영화 시사에 마치고도 영화는 좋은데 이게 잘 되겠니? 약간 그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원래는 스릴러 장르에서는 마지막에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으면서 여하튼 카타르시스가 안타고니스트를 응징하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야지만 되는 장르의 규칙이 있는데 살인의 추억은 미제 사건을 다룬 거잖아요. 사실은 살인의 추억이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 드라마인 거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의도한 건 군부가 국가를 다스리면서 정말 갖춰야 될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국민들을 우민화한다. 그러니까 바보로 만드는 정책을 썼다라는 거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부분이 있는 영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픽션으로 가면 안 되고 현재 있는 팩트를 받아서 요즘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팩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그 꼬맹이가 그러잖아요. 오래간만에 돌아온 송강호한테 어제도 딴 아저씨가 물어보고 갔는데 역을 들여다보고 그게 그 어떤 영화의 라스트 보다 저는 강력한 라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저는 이거를 가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뽑아주신 영화들은 여러분 전부 다 잘 아시는 봄재재 우상 탓자 최동훈 감독님 영화죠. 지금 대한민국 흥행 감독의 대표주자 같은 감독이 된 최동훈 감독도 맨 처음에는 시나리오 작가로 왔어요. 데뷔를 한번 준비해보자 그리고 맨 처음에 썼던 시나리오가 범죄재 우상이에요. 뭔가 좀 되게 아쉬워. 뭔가 아쉬워서 보니까 캐릭터나 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딸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서울의 산동네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친구들이 쭉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저하고 상당히 삶을 다른 길을 간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이제 동네 그 논평이들로서 이제 뭐 조그만 카드 하우스 같은 걸 전문용어로 삥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하는 데를 최동훈 감독이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한 두 달쯤 취재를 했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술자리도 쫓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캐릭터들이 좋아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프로듀싱 마스터 클래스니까 취재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이 있어요. 상상력은 현실을 못 넘어서요. 취재가 왜 캐릭터를 이렇게 특히 이제 멀티풀하게 이렇게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취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한 작가가 쓰게 되면 결국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으로 나머지 캐릭터들을 다 해석을 해서 비슷비슷해지기가 십상해요. 그래서 사실은 범죄의 재구성 같은 사기꾼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취재를 많이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면 그걸 믿게 되거든 관객들이. 일단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나요? 여하튼 드라마에 올라타게 하는 건데 그런 통로 중에 하나가 캐릭터고 그 캐릭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가 대사예요. 그런데 대사는 누구를 관찰을 하거나 취재를 안 하면 좋은 대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음 영화 또 바로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비트. 이 비트의 기획은 영원히 되는 기획이에요. 막 어른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청소년기와 그 위에 있는 기득권. 이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은 문학에서도 어디서든지 항상 다뤄지는 소재예요. 다만 그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것을 찾아내면 돼. 제가 우스갯소리를 술잔에서 하는 얘기로 교무실 때려 부셔서 흑행 안 된 영화가 없어요. 제가 이걸로 비슷한 기획으로 한 거는 태아노다. 말죽거리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도 똑같은 학교 얘기거든요. 여기 기획하시는 후배들 있으면 이거 하면 돼요. 지금 친구들의 방황을 이야기하고 그걸 건드려주는 제대로 된 코드가 있는 영화 하면 또 돼요. 투자사 중심으로 바뀌는 영화 흐름에서 프로듀서가 가야 될 방향 내가 영화를 만들어서 내놔서 그것 때문에 뭔가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거에서 내 존재론적 의미가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투자사 중심으로 바뀌면 이런 이런 숨은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지죠. 단편적으로 보면 단기간적으로 보면 투자사 중심의 그런 전략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영화는 정말 대중문화에 굉장히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움을 못 보여주면 이 문화로서의 위치에서 상당 부분 밀려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밀려났어요. 투자사들도 그건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따먹기만 하면 결국 나무가 말라 죽는다. 물론 영화는 스펙트럼 무지개하고 똑같아서 뭐 단맛이 많이 나는 영화도 있고 단맛하고 쓴맛하고 섞여있는 달콤쌉쌉한 맛도 있고 아예 쓴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있으니까 이 전체가 다 영화고 이게 다 산업이거든요. 이건 영화고 보라색은 영화고 빨간색은 영화 아니다? 아니에요. 완전 낙가상업영화도 영화고 예술영화도 영화예요. 하지만 이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투자사는 무지개를 그리려고 하지 않고 다 빨간색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정말 감각이 좋고 자기 존재감 있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영화를 안해요. 영화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영화하는 후배들 전부가 야 어떻게 한탕을 해가지고 내가 벤즈 타야지 이런 애들만 싹 모여서 영화를 하면 영화가 딱 10년 안에 거절 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투자사 쪽에서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3시간 동안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신 차승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발전이라는 건 치덕하게 쓰라린 탄압과 경험과 실패와 이런 거에 대한 반동으로 새로운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자본이 하는 그러한 지점들이 너무 과도해서 감독들도 못 살겠다. 프로듀서도 이건 내가 원하는 영화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한 욕구로 드러나게 되면 아마 새로운 대안이 나오겠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서의 영화의 기능을 포기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영화과 선생으로 있지만 다들 영화가 워낙 매스컴에서 멸악하다 불확실하다 미래가 과감히 한번 몸을 던져보면 아마 꿀을 빠는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인생을 벌고 그런 매력적인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